1.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결혼한다고요. 참 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하죠. 애들 때문에 살았다고요. 애들 때문에 이혼 안하고 살았다고요. 진실 중에 진실이죠. 2. 화성에서 온 남자도 어느덧 나이가 들고 금성에서 온 여자도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어느덧 둘은 같은 음식을 먹고 닮아가서 서로에게 가장 편한 친구가 된다면 이 또한 반가운 일 아닐까요? 혼자 살아도 혼자고 둘이 살아도 혼자라는 말에 공감하는 그런 날입니다. 혼자 살아도 둘이 살아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밤입니다. 오늘 어떤 호라비의 인생 그 세 번째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독자님들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무척 기쁩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그래 뭐 다 봤다니까 숨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네 뭐. 무성이가 나 좋다고 지금도 같이 살자고 그러거든. 그럼 솔직히 말할게. 나는 일숙에 파묻혀 사는 것보다 좀 더 자유롭고 싶거든. 그리고 나이 많은 일밖에 모르는 당신보다 나는 내 또래의 개방적인 무성이가 훨씬 더 좋아. 그러니 우리 이참에 그냥 이혼해. 민수는 어이가 없어 말을 할 수도 없었다. 맥주만 계속해서 마셨다. 한동안 침묵을 깨고 민수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그 무성이라는 동창이 어떻게 알고 우리 집을 찾아왔을까. 며칠 전에 우리 집 대문 앞을 서성이다. 나하고 마주쳤거든. 저번 날 도둑사건, 전화선 자른 것도 그놈 소행 같은데. 그때 없어진 것은 우리 결혼식 사진밖에 없었어.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한번 해봐. 그건 나도 몰라. 다만 내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지. 알았어. 당신 뜻을 충분히 알았으니 조만간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줄게. 다만 지금은 술도 취했고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니 조금만 기다려줘.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침대로 가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 이튿날 민수는 아이들이 진짜 내 친자식인지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민수는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었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접수처에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다. 혈액 검사를 위해 담당 의사와 상담을 하였으나 대답은 민수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다. 유전자 검사는 소송을 거쳐서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가 있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그런 절차를 몰랐습니다. 그 대신 혈액 검사는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액 검사라도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엄마 아빠 혈액형부터 알려주십시오. 저는 O형이고 애 엄마는 B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 혈액 검사 마치고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민수는 우는 아이들을 달래가며 혈액 채취를 마치고 대기실로 나왔다. 민수는 미리 준비해온 초콜릿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호명을 기다렸다. 잠시 후 민수를 부르는 마이크 소리가 들렸다. 호연아, 호재하고 초콜릿 먹으면서 여기 잠깐만 있어라. 아빠, 의사 선생님께 잠깐만 갔다 올게. 알았지요? 민수는 아이들을 다독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버님은 O형이고 어머니는 B형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은 둘 다 B형으로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O형과 B형이면 O형, B형 모두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혈액 검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자 검사는 불가합니다. 민수는 부성이라는 사람의 혈액형을 알 수가 없기에 그냥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다. 가게를 추스르는 것이 더 급한 과제였다. 민수 빵집 근처에 메이저급 빵집이 두 개가 들어왔고 동네 진입로 정자역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햄버거 매장까지 들어왔으니 민수는 사면 초과에 내몰린 상태였다. 부동산에 헐값에 내놓았으나 이미 상권을 모두 빼앗겨 아무도 찾지 않았다. 윤희와 결혼을 하면 죽도록 고생한다는 그 점쟁이 말이 딱 들어맞았다. 민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날이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꽂혀있는 주택담보대출 통지서를 보게 되었다. 민수는 분명히 담보대출까지는 받지 않았다. 통지서를 본 순간 해머로 뒤통수를 한 방 맞은 느낌이었다. 이제 윤희와 싸울 기력도 바닥이 났다. 호연이 엄마 이 통지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 마당에 담보대출이라니 내가 이해가 갈수록 설명 좀 해봐. 뭐 별로 어려울 것도 없어. 이 집 살 때 내가 친정집에서 빌려온 돈도 있잖아. 이 집 날아가기 전에 대출이라도 해서 갚았지. 그 돈은 천만 원이었잖아. 또 내가 이자도 꼬박꼬박 주었고 그런데 왜 내 동의도 없이 1억씩이나 대출을 받았지? 나도 그동안 생활비도 보태고 하느라 친구들에게 돈도 많이 빌렸어. 그래서 갚았다. 왜? 당신이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미리 돈을 빼돌리려고 그랬다는 거네? 그건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윤희가 그렇게 대답했다. 민수는 어이가 없어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야, 민수야. 네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민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와버렸다. 밖에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과연 지금의 이 단국을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고민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아이들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윤희를 불렀다. 이제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아도 나갈 기미도 안 보이니까 계약 만기일까지 버티다가 문을 닫을 거야. 장사를 안 해도 보증금에서 집세는 까질 테니. 윤희는 아무 말 없이 창가의 시선을 고정한 채 듣고만 했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을 이끌 수가 없네.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친정집에 가서 당분간 있도록 해줘. 친정집은 아래채 위채 집이 넓으니까 부모님을 잘 설득해서 가서 있어줘. 여기 통장에 마지막 남은 3천만 원이 있으니까 이걸로 우선 생활비에 보태서 쓰도록 해. 알았어. 나도 이제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 그나저나 우리가 1년을 부부 아닌 부부로 각방 쓰면서 살아왔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같이 자고 싶어. 윤희는 정말 속도 없이 그렇게 말했다. 민수는 참으로 어이가 없었으나 술 기운에 또 동물적인 욕구 때문에 함께 잠자리를 했다. 민수는 처가 집에 갈 면목도 없거니와 가게 때문에 택시를 불러 옷가지는 트렁크에다 넣고 아이들에게 말했다. 호연아 호재야 애갓집에서 잘 놀아라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엄마 말도 잘 듣고 민수는 뒤돌아서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때가 호연이가 10살 호재가 6살이었다. 민수는 아이들을 애갓집으로 보내고 뒷정리에 들어갔다. 우선 새마을 금고에서 가게 운영 자금으로 빌린 3천만 원과 윤희가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이자를 갚느라 가게의 임대료는 낼 엄두가 없었다. 민수는 건물주에게는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하도록 부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희 친구 미선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저 윤희 친구 미선입니다. 윤희가 친정집으로 갔다면서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번에 전주 결혼식에 갔을 때요. 무성이하고 같이 나갔다는 얘기를 민수 씨에게 했다고 윤희가 저를 엄청 원망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무성이하고 윤희가 만나고 사귀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윤희 오빠가 그것을 알고 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서 무성이에게도 전화를 했나 봐요. 제가 알기로는 간통죄로 집어넣는다고 윽박질러 그 이후로는 둘이 만나는 걸 중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전화드렸어요. 이번에 무성이가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으니 민수 씨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요. 예, 그렇게 되었군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는 애들을 봐서라도 민수 씨와 윤희가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미선 씨 말씀 고맙습니다. 민수는 미선 씨의 전화를 받았지만 마음의 요동은 없었다. 민수의 일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부동산에 내놓은 집이 매매가 되었다. 민수가 집을 금매로 내놓았기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매가 된 것이다. 윤희가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1억을 공제하고 겨우 8천만 원을 손에 쥐었다. 결론은 또 1억을 손해를 본 것이지만 민수는 어쩔 수 없었다. 민수는 우선 새마을 군고에 대출금 3천만 원부터 갚았다. 이삿짐을 싸면서 침대와 가구는 가져가도 둘 곳이 없었다. 민수는 비싸게 마련한 가구들이 아까웠지만 모두 버리고 꼭 필요한 것들만 가게에 딸린 방으로 가져갔다. 민수가 빵집을 시작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이제 가게에 남은 계약기간도 불과 5개월 정도 남았다. 저녁에 팔고 남은 빵들을 음식물 쓰레기로 나가는 것이 아까워 가까운 노인정에 갖다 주었다.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빵들이었다. 마지막 재료를 써서 최대한 정성껏 만든 빵들이었다. 늘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서였다. 너무 고마워요. 우리들 잘 나눠 먹을게요. 나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배달까지 해 주시고 젊은이는 언젠가는 꼭 복을 받을 거유. 암, 그렇고 말고요. 가게 안에 있는 소품들과 작업실에서 사용하던 비싼 제빵기구들도 모두 폐기 처분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수는 아이들이 보고 싶어 어린이날 아이들 자전거와 장난감을 사들고 의정부로 차를 몰았다. 장인 장모 볼 면목은 없었지만 인사를 드리고 아이들을 만났다. 윤희는 멀찍이서 말없이 민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자전거와 장난감을 보고 즐거워했지만 호연이는 아빠 품에 안겨서 엉엉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아빠, 왜 이제서야 우는 거야? 응? 아빠 미워. 정말 미워요. 나는 아빠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지 말아요. 알았죠, 아빠?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어. 호연아. 호연이가 울자 호재도 따라서 눈물 바다가 되었다. 장인 장모는 멀찍이서 서서 눈물을 자꾸 훔쳤다. 민수는 더 이상 눈물을 보일 수 없어 장인 장모께 목례로 인사를 대신했다. 아빠가 곧 데리러 올 테니 잘 돌고 있어라. 민수는 뒤를 돌아다 볼 용기가 나지 않아 그대로 차에 올라타고 가게로 돌아왔다. 민수는 손님도 끊어진 빈 가게에 앉아 피에 젖은 비둘기처럼 청승을 떨고 앉아있었다. 그때 가게 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여보세요? 매재, 나 윤석일세. 예, 처남. 어쩐 일이십니까? 기니 할 얘기가 있어 전화했네. 예, 말씀하십시오, 처남. 전화상으로는 할 얘기가 아니니 만나서 얘기하세. 내일 토요일에 내가 쉬는 날이니 저녁에 가게로 들리겠네. 예, 그러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어 테이블에 앉아 혼술을 했다. 민수야, 너는 할 수 있어. 지금까지도 험난한 길 해치고 왔잖아. 죽은 문턱에서도 살아남았으니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절망을 넘어서면 희망이 있는 거야. 너에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용기가 있잖아. 민수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 민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술잔을 따랐다. 이튿날 처남이 가게로 찾아왔다. 손에는 맥주와 안주거리를 한 보따리 싸들고 왔다. 어서 오십시오, 처남. 아이고, 혼자서 해 나가느라고 고생이 많구먼 그래. 일단 앉아서 술이나 한 잔 하자고. 예, 처남. 나이는 같다지만 손이 사람이니까 제가 먼저 한 잔 따르겠어요. 아, 그런 거 따질 거 뭐 있나? 동갑인데. 하하하. 둘이는 주거니 받거니 얼큰하게 치기가 올랐다. 그제야 처남 윤석이 정색을 하고 바를 이어갔다. 동생 윤희 때문에 내가 할 말도 없고 염치도 없고 자네 앞에서 고개를 들 수도 없네. 그 문제로 윤희 친구 미선이한테도 전화했고 그놈 무성이한테도 전화했구먼. 윤희 친구 미선이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더라고. 그리고 무성이는 이번에 결혼을 했다네. 무성이가 결혼을 했으니 이제 더 이상 윤희에게 접근할 이유가 없자는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제 윤희를 용서하고 애들을 봐서라도 다시 합치는 게 좋을 것 같네. 이건 나의 바람이지만. 부모님 생각도 마찬가지라네. 어른들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애들은 무슨 죄가 있나. 불쌍한 애들을 봐서라도 다시 합치는 게 좋을 듯하니 매제가 한 번만 양보하게나. 예 처남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기까진 생각할 여유가 없답니다. 새로 들어온 프랜차이즈 빵집 때문에 가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매매가 된 집도 윤희가 받은 대출을 빼고 나니 남은 돈이 별로 없습니다. 우선 이 가게부터 정리를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는 처남을 돌려보내누 깊은 생각에 참겼다. 민수의 머릿속에 갑자기 옛날 점쟁이가 했던 말이 또 생각났다. 섹시의 타고난 출생이 화륙의 팔자였으며 둘의 궁합에는 이혼수가 끼었어. 만약 결혼을 하면 총각이 죽을 고생을 할 수도 있어. 당선무원님이 전해주었던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 민수야. 민수는 그렇게 참은 자답해 보았다. 민수의 예상대로 가게 계약 만기일을 한 달 남기고까지 가게는 나가지 않았다. 민수는 할 수 없이 황학동 중고거래를 지급하는 가게를 찾아서 가게 비품을 내놓았다. 이튿날 중고거래 직원이 와서 견적을 뽑았다. 사장님 요즘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 우죽순처럼 늘어나서 동네 빵집 문 닫는 곳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과점 비품 중고가격이 뚝 떨어졌답니다. 이제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딱 한 사장이라서 후하게 300만원 쳐드릴게요. 어떻게 처분하실래요? 예 어쩔 수 없죠. 처음 들어올 때 비품값을 5천만원 주고 들어왔지만 쫄딱 망했으니 그렇게라도 처분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입금해드리고 내일 아침에 화물차를 갖고 와서 물품을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계좌번호 여기 있습니다. 민수는 계좌번호를 직원에게 넘겨주고 한숨을 내쉬었다. 가게 보증금 3천만원도 월세로 공제하고 남은 돈이 없었다. 이제 민수의 총재산은 집을 매매하고 남은 5천만원과 중고로 내답할 300만원뿐이었다. 이튿날 민수는 중고 거래를 한 돈 300만원을 찾아들고 전세집을 구하러 나갔다. 그래 민수야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걱정 마라 민수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넌 할 수 있어. 너에게는 용기와 끈기가 있잖아. 민수는 그렇게 충얼거리며 부동산을 기웃거렸다. 민수는 정자동을 떠나 서울에서도 비교적 전세가격이 저렴한 송파구 마천동 쪽으로 이사를 가기로 마음먹었다. 민수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야 하니까 학교 근처에 집중적으로 발품을 팔아서 반지압방 두 개짜리로 마음을 굳혔다. 우선 중고 거래로 받은 3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계약했다. 일단 그 집은 비어있는 집이라서 계약한 것이다. 이튿날부터 승용차로 이사를 시작했다. 민수는 이사하면서 생각했다. 집을 팔 때 둘 곳이 없어서 버렸던 장롱과 가구들이 아까워 자꾸만 생각이 났다. 민수는 서글픈 생각을 가슴에 안고 할 수 없이 중고 가구점을 찾아갔다. 그런데 이것은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예전에 민수가 버렸던 장롱과 옷장이 진열되어 있었다. 민수는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멍하게 바라보았다. 내가 버린 장롱을 내가 다시 사드리다니. 세상은 정말로 내일을 알 수가 없구나. 민수는 그렇게 충얼거리며 값을 치렀다. 가게에서 가져온 것은 식기류와 TV, 냉장고 뿐이었다. 민수는 청소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남아서 가게에 들렀다. 가게 문 앞에는 처남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처남, 어쩐 일이십니까? 어, 매제가 전화도 안 받고 해서 들렀지. 예, 가게를 정리하고 전세방을 구하느라 바빴지요. 그래, 이사할 집은 구했는가? 예, 마천동에 반지압방으로 구해서 이사를 할 것도 없지만 이삿짐 옮겨놓고 마지막으로 가게 청소하러 왔답니다. 이사와 정리가 어지간히 끝났으면 애들을 데리러 가야지. 내가 부모님과 윤희에게도 얘기해 놓았으니 이번 주 토요일에 애들 데리고 오도록 해. 예, 그러겠습니다. 그나저나 가게에 정리를 했으니 커피 한 잔 드릴 수가 없네요. 이 사람아, 지금 커피가 문젠가? 가게는 이제 망했다 손 치더라도 하루빨리 애들 데리고 와서 다시 먹고 살 궁리를 해야지. 안 그런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내가 의정비에 다시 전화를 해 놓을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꼭 가도록 하자고. 또 볼 일이 있어 바쁘니까 나는 이만 가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빈수는 처남을 돌려보낸 후 곰곰이 생각했다.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이루어놓은 공든탑이 무너져 내렸으니 허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빈수는 윤희의 불륜 사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까지 감내하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 빈수야. 어차피 내가 시작한 일이고 스스로 수습해야 하니 세상살이 한 번 더 속아보자. 어쩌겠니, 빈수야. 빈수는 고민 끝에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 고민의 중심에는 아이들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빈수는 차를 몰고 나섰다. 의정부로 가는 길에 가로수도 가을 단풍이 들어 울긋불긋했으나 빈수는 거기에 동요할 기분도 아니었다. 의정부 처갓집에는 벌써 아이들이 대문 밖으로 나와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 호연이가 아빠 차를 알아보고 먼저 뛰어나왔다. 아빠, 이제 아빠 집에 가는 거야? 아빠, 나 빵 먹고 싶어. 아빠가 만들어준 맛있는 소보루빵. 그래, 그래. 알았다, 호연아. 우리 호제도 잘 지냈어? 빈수는 두 아이를 품에 껴안고 아이들을 다독였다. 안으로 들어서자 장인 장모가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다. 조서방, 혼자서 가게 정리하느라 고생 많았네. 아닙니다, 장인어른. 모두가 죄가 못나서 그런 것이지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장인 장모는 그제서야 미안한 기색을 보였다. 장인 장모는 아이들 진보따리를 차에까지 실어주며 말했다. 조서방, 마음 단단히 먹고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다 잊어버릴 거야. 아이들만 생각해. 예,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아이들은 신바람이 나서 차에 올라타며 놀고 있었다. 윤희는 아까부터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다. 윤희야, 너는 갈 준비 안 하고 뭐하는 게냐? 조서방 기다리잖아. 빨리 준비해서 가야지. 장인어른의 호통 소리에 그제야 못 이기는 채 보따리를 싸들고 윤희가 나왔다. 얘들아, 나와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려야지. 그동안 보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야지. 민수의 성화에 아이들은 나와서 꾸벅 인사를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배꼽 인사를 했고 민수는 대견스러운 듯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장인어른, 장모님, 아이들 돌보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고맙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조서방. 조심해서 잘 가게나.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차를 벌았다. 아이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쁨에 뒷좌석에서 마구 뛰어놀았다. 호연아, 호재야. 조용히 앉아서 안전벨트 메고 있어라. 호연이는 입학했으니 전학을 해야 하고 호재는 내년에 유치원 들어간단다. 네, 아빠. 그런데 차에서 빵 냄새가 많이 나요. 빵 먹고 싶어요. 그래, 아빠는 이제 빵집 안 한단다. 그래도 먹고 싶다면 많이 사다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 호연이 호재. 착하지? 민수는 오랜만에 아이들과 대화를 하였지만 윤희는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말없이 창가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민수는 초라한 반지앗방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얘들아, 우리가 살던 집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이쪽으로 이사왔단다.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나중에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줄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여기서 살자. 알았지? 네, 아빠. 민수는 애들이 반지앗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미안해서 그렇게 둘러댔다. 작은 방에는 예전에 버렸던 옷장 하나와 흑백 TV를 들여놓았고 큰 방 역시 옛날에 쓰던 옷장과 이불장 하나씩 그리고 TV를 들여놓았다. 아이들이나 윤희는 장롱을 버렸다가 다시 사들인 것은 눈치채지 못했다. 열두 병짜리 좁은 공간이라 거실은 없었다. 화장실은 겨우 한 사람이 앉아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곳이었고 화장실과 마주보고 있는 주방이 전부였다. 큰 방이라고 해야 이불장에 옷장 하나씩 놓고 나면 침대에는 둘 곳도 없었다. 다행히 아이들은 그것을 크게 개의치 않았다. 함께 같이 보여 산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다. 방으로 짐을 들여놓고 시간을 보니 저녁을 먹어야 할 6시였다. 민수는 내일 먹을 시장도 봐야 해서 애들을 데리고 저녁을 먹으러 갈 준비를 했다. 얘들아, 너네들 돈가스 좋아하지? 오늘 저녁은 돈가스로 할까? 예, 좋아요. 아빠, 돈가스 좋아해요. 그럼 우리 내일 먹을 시장부터 보고 돈가스 집으로 가자. 네, 아빠. 아이들은 아빠 집에 왔다는 그 자체로 신바람이 났다. 윤희는 한마디 말도 없었고 모든 것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 표시를 했다. 식료품과 반찬을 사들고 돈가스를 파는 분식집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돈가스와 튀김 몇 개를 시켜주었고 민수는 돈가스에 맥주를 시켰다. 민수는 컵 두 개에 맥주를 따르고 음식이 나오기 전에 훌쩍 마셔버렸다. 시장 근처에 있는 분식집이라 손님이 많아서 돈가스가 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민수는 맥주를 한병 더 주문해서 영거푸 마셨다. 그제야 윤희도 따라놓은 맥주를 마셨다. 내 식구는 그렇게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얘들아, 양치질하고 자야지. 예, 아빠. 그런데 화장실이 너무 좁아요. 호연이와 호재는 티격태격 좁은 곳에서 자리다툼을 하고 있었다. 윤희는 슬그머니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들 이부자리를 깔았다. 화장실 겸 세면대가 좁아서 어른은 한 사람씩 들어가야 하기에 민수는 마지막으로 들어갔다. 그나마 이 집에서 가장 쓸만한 것은 가게를 정리하며 가져온 냉장고와 TV였다. 민수는 한 병 남짓한 주방에 상을 펴놓고 앉아 맥주를 꺼내어 마시고 있었다. 그때 방음도 안 되는 미다지문 사이로 아이들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엄마, 엄마는 저쪽 아빠 방에 가서 자요. 애할머니가 우리하고 자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엄마, 빨리 가요. 여기는 우리 둘이 더 좁아요. 빨리요. 빨리 가요.